네 안녕하세요. 인증하는 거 개발을 완료했고요. 현재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게 첫 화면이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첫 화면이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지문 등록을 현재 핸드폰에 있는 거를 다른 걸로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등록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인증되지 않았다. 이거는 제가 지문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스토리 해볼게요. 아니다 라고 나오고 그리고 현재 아니다 라고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처리를 했고 만약에 제가 정상적인 지문 인식을 만약에 한다면은 다시 해볼게요. 한다면은 이렇게 네 뭐 특정한 포토가 나오길 원하시도 확실하고 이제 다른 페이지로 이동 이렇게 했고요. 뭐 아까 그 화면에서 바로 팝업을 띄워도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